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숨고르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 목요일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HLB는 상방으로 계속 밀어붙일 기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죠. HLB는 지금 미중시 분위기에 크게 연동이 되지 않는 분위기죠. 재료 자체가 워낙에 큰 재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금리 결정이 있죠. 금리는 동결이 될 겁니다. 금리는 거의 99% 정도 동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결이 되고 나서 FMC 기자회견 파월 의장이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이게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차주 목요일까지는 증시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특히 기술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다우 0.5% 하락에 나스다이 1% 정도 하락을 했죠. 지금 반도체가 일단 반등을 조금 보여줬는데 기술주들은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얘가 한번 크게 하락하고 얘들이 좀 잡아주고 그 다음 얘들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기술주들이 돌아가면서 하락 방향으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CPI, BPI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왔죠. CPI, B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FMC 정례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겠죠. 희박하지만 지금 이제 3월달이니까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은 더 뒤로 밀리느냐 요런 뉘앙스의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CPI, B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오긴 힘들다. 요렇게 예상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동력을 상실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났고 근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하면은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와서 잡아주는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될 겁니다. 금리 인하가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계속 높은 지수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 고금리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하게 될 거다. 요런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아주 방향을 이런 실패 지수가 너무 높더라. 금리 인하 기대감 물고 나간다. 요런 분위기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휘박하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제 많이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초점을 좀 많이 받고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적감의 수는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테슬라가 지금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돈나몬니 캐시우드가 올 들어서 34% 급락을 한 위치이다 보니까 또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2차전지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는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에 지금 산업재 중공업 뭐 이런 쪽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크게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와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돼 우리나라 바이오는 영구개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영구개발 기업은 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이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이 지금 커스피를 1조나 매도를 했죠. 아주 크게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진이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아주 크게 집어던졌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매수 자가 매수를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HB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다음주와 다다음주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29일날 주총이 있죠. 주총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공매도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진양구 회장의 아주 강력한 신약 개발 마무리 못하지 않을까 확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감을 보여준 부분은 거의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 리뷰도 별 탈 없이 잘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3월 29일날 F-Day와의 파이널 리뷰 미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뭔가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진양구 회장이 이런 IR에서 정말로 강력한 어조의 성공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주가가 밀려 내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적어도 다음 주 는 강한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환경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웨인이 기관이 시장을 그렇게 많이 크게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려는 에너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환경상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지금 작동을 할 만한 그런 주간으로 진입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널 리뷰가 마지막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 파이널 리뷰를 하고 나면 허가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 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외부에 대한 공격 공매도들의 찌라시 공격으로 한번 흔들리고 나서 다시 궤도를 되찾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제약이 정말로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이 에너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고 이 HB그룹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방향을 위로 잡아가려는 이 기세가 상당히 대단하죠. 그래서 시장의 이런 금리 그리고 CPPP의 미국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을 완전히 뒤덮을 만한 아주 강력한 호재 파이널 리뷰 그리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HB그룹의 주가를 계속해서 견인을 해주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숨고르기를 해줬죠. 거래량을 줄이면서 숨고르기를 해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추세를 여기서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한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